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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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made four complete proposals. We will not be, for sure, in the 1.52 degrees. We will not be there. Our estimates in-house studied point that will be around 3 degrees centigrade, which is very possible. 좋습니다. 그것은 어떤 것입니다. 그것은 우리의 기술을 지키지 않습니다.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것입니다. 이 정도의 높은 3.8-4.7도를 지키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가 3.8-4.7도를 지키는 것입니다. 이미 3.8도를 지키는 것입니다. 이미 이는 예상적인 결과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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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